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밤을 잊은 그대들이 다 모여 계시군요 밤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오늘 정말 치 떨리는 분노가 생각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하면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세상 만들려고 우리 모였는데 윤석열 유당이 하는 짓을 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미치면 안 되죠 이제 30일도 안 남았으니까요 오히려 오늘 윤석열의 온갖 어제 오늘 윤석열의 온갖 마음과 막말들을 계기로 저희들이 심기일전하고 더 많이 더 넓게 단결하고 연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시잖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도 있고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도 있고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분도 있고 여전히 냉담한 분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가 어제 오늘 막말한 거 보면 우리가 냉담하게 있거나 소극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겠다 해야죠 돼야죠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정치 보복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김건희 녹취라고 똑같지 않은 내가 짚고 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비판적인 언론과 국민들을 똑같은 지금 김건희 시즌 버전 2로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짚고 나면 문재인 정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치 보복과 그다음에 자신들을 비판했던 언론과 국민들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대와 권력 남용을 선언한 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지난 정부의 공은 인정하고 지난 정부의 과는 극복하겠다 잘한 건 잘한 건 못한 건 못한 건 쉽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 김건희 일단 그렇지가 않습니다 워낙 천바와 경박한 집단이니까요 그냥 마구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런 추정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녹취록과 윤석열이 오늘 서초동 촛불집회한 발언까지 종합하면 이 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김건희 녹취록을 보면 내가 짚고 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하나하고 내가 대통령 후보라서 나는 인터뷰는 안 되고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라 비서는 자기 오빠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시나디에 숨어있는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표현하고 대통령 기질이 아닌 대통령감이 아니라 참모다 이렇게 펴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평소에 본인을 발탁해주고 그래도 믿어주고 힘을 실어줬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시나디에 숨어있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왕과 시나의 관계도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봉건적인 인식 속에서 시나디에 숨어있는 그리고 대통령감이 아닌 참모감인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보고 봐왔다는 것도 드러났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나오는데 김건희 녹취록에 지난번에 우리 MBC 방송이 너무 실망스러워 제가 출연했을 때도 우리 실망하지 말자 심각한 게 엄청나게 드러나 있다 특히 원래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검찰을 비판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을 키워서 유시민이 일을 키워서 우리가 조국을 구속시켜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윤석열의 엄청난 정치 보복 정치 수사했다는 거 그다음에 권력 남용이 다 드러나는 대목이고 그다음에 검찰을 비판하면 가만히 넘어갈 수 있는 사건도 구속시켜서 삼족을 멸하고 멸문지화를 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윤석열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서초동 촛불집에 거의 빠짐없이 갔었거든요 초기에 몇백 명 모일 때부터 사회도 보신 거 그랬었잖아요 사회도 보고 국회로 가서도 하고 계속 다녔고 거의 빠짐없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2016년 우리 1차 촛불심의혁명 문재인 정부를 만든 그게 1차 촛불심의혁명이라면 검찰개혁과 검찰 쿠데타를 진압을 위한 2차 촛불심의혁명을 우리 서초동과 국회에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윤석열이가 이 서초동 촛불집회를 민주당과 연계된 세력들이 아주 불순하게 무법천지로 일을 벌였고 정권이 그것을 뒷배를 봐줬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다 처벌될 일이었는데 사법처리감이다 그렇게 그랬죠 하나도 처벌되지 않았다 아주 무도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자발적인 시민은 사실 민주당과 연계하거나 권력이 뒷배했었던 건 전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조국 전 장관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에서 윤석열 일당이 도를 넘어서서 정치검찰 짓을 하고 공작검찰 짓을 하고 깡패검찰 짓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이러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이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문재인 정권의 배후 조정을 받고 민주당과 연계해서 검찰개혁을 불법적이고 무법천지로 서초동 와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가 법률가인데 여러분의 청자 여러분 우리 그 촛불집회 전부 다 집회 신고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2016년, 2017년 박근혜, 최순실 세력, 국민의힘 세력을 끌어내렸을 때도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다치거나 또는 부담스러우신 안 되니까 또는 처벌받았으면 안 되니까 하도 이명박대 제가 많이 당해서 저희가 고안해낸 게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연인 단위로 편안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 그 방식대로 2019년 우리 2차 촛불심혁명 서초동 국회에서 했던 것도 집회 신고, 행진 신고 다 하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그래서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법 집회였으면 경찰들이 현행범을 다 체포를 했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시사탑하라든지 개국본이라든지 사회받던 분들이나 진행했던 분들 저 같은 사람들 벌써 소환받고 구속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집시법이 구속하는 나라 많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불구속 기소는 됐을 겁니다 세상이 좋아졌어도 검경이 여전히 노동사건이나 집회사건은 굉장히 불혼식 대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재벌이라든지 힘센 사람들한테는 약하게 대하고 여전히 살경 약자들한테 탐보로 대하고 집회시, 불혼식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우리 문전영부에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데 집회신고하고 행진신고했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은 겁니다 기껏해서 그래서 극구단체들이 문제제기한 게 무슨 기부금 신고를 안 하고 기부금 모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윤석열은 여러분 법률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무법천지입니까? 어떤 폭력을 달아 행사도 안 했고 검찰이나 윤석열 집으로 우리가 쳐들어가게 됐습니까? 그쪽으로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민들도 불미수로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평화롭게 했어요 그게 우리 시민들의 특징이잖아요 Peaceful, Wonderful, Beautiful 이렇게 촛불혁명했던 우리 국민들의 저력인데 그것을 정권의 배후를 받고 문재인의 비호를 받아서 문재인과 연계해서 불법과 무법으로 다 처벌을 받은 사람들 전원사법처리되어야 된다는 표현도 했어요 맞습니다 아 이놈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김건희 녹취록에 드러난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말하고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했던 사람들을 검찰 권력이 남용되는 거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였고 설령 본인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부여한 집회시의 권리를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행사했던 사람들인데 그걸 계속해서 무법자 또는 정권의 비호를 받고 조종을 받은 자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같은 무속 비선 비리집단이 집권하면 오늘 한동을 검찰총장을 시키겠다 독립투사당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참 많아서 어떡합니까 열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썸네일 주제로 우리 안진근 소장님께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쌍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주제로 오셨는데 정말 욕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미디어 펀치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분인데 노딱붙을까 봐 차마저 욕을 못하고 있는데 와 어제 오늘 이 윤석열 김건희 녹취록이 드러난 그 망언 막말들 종합하면 이놈들이 정말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이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상이 되니까 또 검찰을 비판하니까 감히 우리 검찰을 비판해? 그리고 민주당이나 촛불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 그래 니들 한번 죽어봐라 조국을 구속시켜버리고 그런 게 녹취를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핑계를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사태를 키웠다 유시민이나 문재인 정권 타수로 돌리고 본인들이 직권남용하고 그다음에 김건희가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 공무상 기밀을 엄청 누설해 준 겁니다 김건희가 무당이고 지가 무속보다 더 세다고 했으니까 또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될 상의냐 이런 것도 물어봤다는 의혹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까신 조국을 제거하고 검찰개혁도 막고 대선가도도 막으려고 했던 정말 복잡하고 정치적인 술술 당시 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그걸 알고 거기에 맞섰던 것이고 그랬더니 그 시민들마저도 지금 무법천지의 폭도로 지금 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지표결사의 자유를 그대로 그냥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했잖아요 촛불 지표를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걸 굉장히 위법한 것처럼 사법 처리감이라고 얘기한 건 차후에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윤석열이 대권을 잡으면 정말 반정부 투쟁을 하는 우리 민주시민들을 향해서 법적인 잣대를 이상하게 갖다 대면서 본권 영주 본권 왕권 제도 아니면 검찰 구태다 세력이 엄청난 공권력을 집행할 것이다 그래서 모두 싹 다 구속시킬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하는 짓을 보면요 한동훈을 검찰총장으로 안치고 서초동 촛불집회 공소시효 남았다 2019년이니까 공소시효가 남아있잖아요 집시법이 보통 7년인가 되어 있습니다 수사 지시 내릴 것 같아요 정격적으로 당시 2019년 20년 1년간 검찰개혁을 촉구하면서 서초동과 국회 앞에서 너무나 합법적으로 너무나 평안하게 모였던 우리 수십 수백만 원의 국면에 대해서 저는 그냥 사법 처리감도 아니고 지도부 사법 처리도 아니고 저는 사법 처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보복수사 먼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당 보복수사에 나설 것이고요 그다음에 촛불 시민들께 보복수사 나설 게 거의 분명하다 그런 인식이 오늘 또 드러난 게 5년짜리 권력이 겁이 없어요 검찰에 이런저런 개입을 하고 하면서 검찰 자신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온갖 개입을 해서 겁이 없어요 이 정권은 아주 무도한 정권은 이런 식의 말한 인터뷰도 공개가 됐거든요 그거 들으니까 너무 썸짓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왕인데 5년짜리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감히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겁이 없어요 말도 함부로 합니다 대통령 후보란자가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다중당한 검찰개혁 모르겠습니다 그중에 실무적으로는 검찰이 보기에 좀 오버하는 것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검찰의 총수장으로서 일부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건 충분히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검찰개혁, 검찰권의 남용, 검찰의 비대한 권력화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 이런 게 극에 달해서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여기저기서 꼭 조국 전 장관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공수처 요구부터 사실 저도 제가 20년 동안 참여연돼서 일했고 그전에도 학생이 하고 이러겠지만 가장 우리 국민들이 3, 40년간 외쳤던 게 검찰하고 국정원하고 재벌이 제발 나쁜 짓 하지 말아 하는 거였잖아요 사법부가 제발 나쁜 짓 하지 말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요구했다고 5년짜리 정권이 무모하게 겁도 없이 무도하게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오딘은 장학기르처럼 이런 취지로 말을 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이걸 보는 사람 잠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 SNS에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사법부 개혁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만든 서출 권력 아닙니까? 국민들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는 하도 윤석열 집단이 나이를 피우니까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는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던 걸로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사정이 이해가 되고요 오히려 정부는 어쨌든 윤석열 체제 또는 지금의 검찰체제에서 공수처도 출고 없이 일부는 개혁하더라도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었던 거잖아요, 움직임도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못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에게 힘도 실어준 면도 있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권 지휘했던 거, 수사지휘했던 거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했던 거,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리고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마치 무리하고 무도한 행동인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 지금 전부 다 윤석열의 징계 사유가 법원으로부터 다 인정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던 것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는 전부 다 지금 비리가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장모의 유황병원 비리, 사문서 2조 비리, 장고증명서 2조 비리 그리고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이나 서울 송파 부동산 비리부터 지금 너무나 많은 비리들이 윤석열이 일단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도 수사가 안 됐던 거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삼부토건 사건도 그렇고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비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계속 나와서 윤우준, 윤대진 사건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윤석열이 있는 동안 하나도 수사가 안 됐는데 이제서야 하나씩 하나씩 진상이 밝혀지고 일부 아주 늦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바로 검찰의 그런 제 식구 감싸기 검찰총장 또는 서울중앙지원의 맘만 먹으면 죄 없는 사람들 또 티끌고 태산을 만들고 태산 같은 죄가 있는 조선일보나 나경원이나 박득훈 같은 자들은 윤석열이 시가 마음에 들어하고 봐주기로 맘먹으면 단 하나도 처벌하지 않는 그런 행태의 분노에서 들고 일어났던 건데 단 하나의 성찰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반성이 없습니다 계속 피해자 코스프를 하죠 검찰개혁 때문에 자신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검찰 조직 자체가 와야 됐다 자기도 지방에 있는 경찰서장 정도로 아니면 경찰서 직원 정도로 역할이 전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자 코스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청구한 것이고 본인이 검찰 내에서 온갖 직권남용과 직무육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도 온갖 지적을 받았던 자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박해받은 것처럼 그런데 이 자들이 그렇게 착전을 짜고 그래서 조국 사건을 키워서 본인이 정의로운 척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민들과 정치권의 비판을 본인이 박해받은 것으로 코스프를 하고 대권까지 나오는 것으로 플랜을 짠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철저히 중앙지검장 하던 어느 시점부터 무속인들의 조언도 받고 비선세력들의 조언도 받고 그런 걸 종합해서 그다음에 정치검찰 참모들 한동훈 등의 조력도 받았겠죠 언론도 굉장히 많이 비역을 했죠 언론 사주 한 10명을 만났다고 또 침해장관이 공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방상훈이를 비밀독대하고 홍석현도 비밀독대한 건 다 사실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거죠 중앙지검장 하면서 그러면서 조국을 수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살짝만 하려고 대충 수사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비판하니까 이놈들이 생각을 어떻게 바꾼 거냐면 옳아 검찰을 비판을 해? 우리 수사를 비판해? 그러면 조국을 구속시켜서 기생양으로 삼고 그다음에 내가 정의로운 척 둔갑을 시키고 그다음에 국민들과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면 내가 박해받는 척해서 결국 몸값을 키워서 대선 후보까지 나오겠다 이 플랜을 철저히 짠 겁니다 이게 지금 그들이 녹취록을 통해서 그다음에 윤석열의 은연중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검찰 조직을 검찰총장일 때부터 아니면 중앙지검장일 때부터 대선 캠프로 활용한 게 아닌가 우리가 계속 의심을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양심적 법조 전문기자를 만나보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역심을 품었다 정치혹심을 품었다 역심과 정치혹심을 품었다라는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심행명의 기운을 타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가서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 인기라는 것은 본인이 잘해서 생긴 인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박근혜, 최순실, 일당을 반드시 몰아내고 다 쉬는 그런 국정농단이나 사회비세력의 국정개협이 없어야 된다 해서 검찰에게 힘을 실어줘서 생긴 건데 본인이 그것을 잘해서 얻은 인기라고 착각을 하고 그 지명도를 활용해서 중앙지검장이 됐을 때부터 역심을 품고 정치적 야역을 품고 모든 것을 본인의 대권과도에 맞는 방식으로 정치공작을 했다 이게 정설이고요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완전히 철저하게 희생양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본인은 박해받는 척하는 보도의 술수에 정말 우리 한국사회가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을 겪어야 만 것이고 그래놓고 그들이 우도한 데 대선 후보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자들의 야역과 이 술수를 반드시 저지돼야 될 과제로 우리 범국민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깜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정말 짜증나고 어쩌다 이렇게 길이 꼬였나 뒤를 돌아보고 욕을 해도 지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냐 지금은 당장 일단 저지시켜야 됩니다 이 정치검찰, 깡패검찰, 공작검찰 이 무속 비선 비리공동체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가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경제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상식도 다 망가질 겁니다 저는 정말 비상한 이기식을 가지고 우리가 더 크게, 더 넓게 행동하자 좀 냉담하신 분들까지도 다 설득에 나서자 윤석열이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 하는 말들을 잘 요약해서 널리 퍼뜨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건 굉장히 많았는데 하여튼 중간중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촛불집회 사법처리감이라고 얘기한 것도 굉장히 우리가 분노스러운 얘기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워딩은 그거예요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적폐를 수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폐정권이라고 규정을 해서 수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오늘의 워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등에 칼을 꺾였다 인명권자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을 꺾였다 이렇게 의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냈고 오늘 확실하게 그 의도를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분노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노와 함께 정말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세상에 박근혜 최순실 정권이 적폐정권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대한민국을 지금 이만큼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 진척시키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논란은 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요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만큼 신장시켜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 7, 8위권의 경제대국, 민주주의 대국이 되어 있잖아요 외교안보 면에서는 전 세계 탑급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제가 국뽕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의 이상과 대한민국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주목을 받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그다음에 경제발전 이 모든 게 다 지금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거든요 세계 시민들에게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적폐정권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5년짜리 정권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온갖 무슨 불법과 무도한 짓을 다 저질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심지어 한동훈이 독립운동가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검찰총장을 시킬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동 이야기까지 한 거 보면 이 연장선은 뭐냐 내가 집권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김건희 말까지 겹쳐져서 제일 먼저 결국은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시키고 적폐정산을 위해서 최선을 냈던 문재인 대통령을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급수로 왜곡하고 음해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촛불 시민들까지 마치 콩이배인 것처럼 왜곡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는 구속시키고 음해를 하려고 할 거다 이런 야욕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윤석열이 이번에 말로만 드러난 게 아니고요 조국, 자기들이 뭐 문재인 정부 위해서 조국을 수사했다고 거짓말하는데 사실 조국 수사 끝난 다음에도 조국 전 장관님이 일정에 어떤 분을 사과도 하고 마무리되는 국면에도 계속해서 별건 수사를 하고 흠집내기를 하고 그 와중에 윤석열이 무슨 죄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탈원전으로 청와대를 바로 수사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유재수 무슨 감찰 종료권인데 마치 어마어마한 생 지금 아무도 기억도 못할 정도로 잊혀진 사건인데 당시 마치 무슨 엄청난 비리를 감찰을 무마한 것처럼 몰아가가지고 그때 또 청와대하고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수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의 김기현 토족 비리로 시작된 사건인데 마치 울산 선거에 대통령님이 직접 행인한 것처럼 공소장에다가 대통령 이름을 막 몇십 번 써놓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를 겨냥하는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그때 이미 윤석열은 우리가 조국을 넘어 문재인도 구속시킬다라는 걸 술 먹고 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미 그때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막아낸 거고 검찰의 그나마 양심 세력인데 일부 세력이 막아낸 거죠 검찰 안팎에서 근데 지가 집권하면 거침없이 수사해서 지가 술 먹고 조국을 넘어서 문재인도 구속시킬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는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죠 아주 배음방정하고 안하무인하고 오만방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결정을 지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속 비선 세력들한테 영향을 받잖아요 네가 더 인기가 있으려면 지난 정권을 더 쳐라 문제부터 쳐야 된다 이런 조언을 무속인들한테 받았다 예를 들면 환장하고 그렇게 할롬입니다 진짜 이게 부통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더 우리가 겁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문재인 정부를 적표로 규정해서 수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자기 자신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수궐 세력들의 정치 세력들의 뒷배를 삼아서 사실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정치 세력에게 흠집을 내고 범두자로 몰아붙이면 그들이 명분을 갖게 되고 그들이 정의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10년, 20년, 50년 가져가려고 밑작업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온 거냐면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결국 집권하면 정치보복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적폐수사, 적폐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문재인 정부를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촛불 시민들을 통의병으로 매도를 하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이축을 시킬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 일당이 해온 거 보면 없는 비리도 만들어낼 거거든요 없는 간첩도 조작해놨잖아요 그 일당들이 그리고 그거 딱 걸렸는데 국회에서 국민을 사과를 하니까 끝까지 사과 거부하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이두봉 전, 이두봉 검사장 같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 자들이 지금 아직도 검찰에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황당하게요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대위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정화하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일당하고 함께 정치보복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없는 비리 만들어내서 결국 범진보 개혁 세력을 엄청나게 타격을 주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음해를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떨어뜨리고 그러면 집권을 이자들이 5년이고 10년이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명박, 박근혜의 10년을 우리가 겪었는데 또다시 그런 비극적인 10년을 제가 겪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15년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호소드리는 겁니다 지금 남은 30일 정말 비상한 각오로 반드시 윤석열이 김건희 일당만은 집권해서 안 된다 그래서 여전히 냉담하거나 여전히 마음 안 몹장하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냉렬하게 선거 캠핑하자 이건 너무 열받고 화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찝찝하고 여러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야유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세력 집권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도 어떻게 만들어온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인데 이렇게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당 세력 산무, 그다음에 비선과 비리, 이비 제가 산무, 이비 세력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당 세력이요 비선에 휩싸여 있고 온갖 비리에 휩싸여 있는 산무, 이비 세력을 선택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선거 기간의 쟁점은 경제와 민생이 될 거거든요 누가 경제를 더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길 것이냐 또 대한민국 미래로 세계로 나가야 되는 누가 적임자 것이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조사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거의 몇 10% 차이를 압도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부분을 많이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집단의 무속 비선 비리 정치보복 집단의 정치검찰 집단의 문제점을 맹렬하게 알림과 동시에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수는 결국 경제와 민생 이슈가 될 거다 코로나나 부동산 같은 이슈가 될 거다 그런 점을 가장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늘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가 반드시 크게는 아니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지만 또 일정이 바쁘셔서 일찍 기무셔야 되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녹취록을 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직권남용 공무산, 김일, 루설, 코로나 컨텐츠 사무실을 유사선거 사무소로 활용한 정황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내일 아침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김건희 녹취록으로 김건희, 윤석열을 하나도 고발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법률가들하고 함께 고발장을 작성해서 내일 아침에 고발하는 일이 있습니다 김건희 녹취록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거죠 얼마나 이재들이 무도하고 무속 비리, 비선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 발생했던가 직권남용부터 시작해서 공무산, 김일, 루설까지 다 포함해서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있습니다 이명수 기자에게 돈 준 것은 정치자금으로 해소할 수 있거든요 선거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치자금 신고 없이 그냥 돈을 쓴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발하고 또 금요일 날은 윤석열 일가 양평 투기 사건 송파 아파트 차명 보유 탈세 사건 저희가 4번 고발했는데 1, 2차 고발인 조사에서 3차, 4차 고발인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목요일, 금요일 날 세게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음에 한번 길게 하는 걸 하고요 오늘 여정돼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여튼 우리 민주시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윤석열과 일당 본부장의 비리들 민낯을 제대로 밝혀주시고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힘내시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온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입니까 어떻게 갖고 온 대한민국이고 또 문제는 정부입니까 윤석열 따위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내서 반드시 더 좋은 정부 더 좋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